모두가 어디에 있나요? 마지막까지 아빠 더워 응 ? 분야 아 덥다 덥다 얼굴 찌그러졌네 얼굴 찌그러졌어 왜 그래 그냥 쫄러가서 자면 안 돼? 오 진짜 더워 구나야 어쩜 쫄러 좀 가 어? 야 쫄러가 아 일어나봐 어 힘주지 말고 일어나 응? 야 어후 아니 왜 아빠 컴퓨터만 하면 옆으로 와 뭐 생닭이야 왜왜왜 아니 쫄러가면 안 돼 저기 내려가서 자 야 너 너 집 있잖아 응? 일어나 아이 힘주지 말고 아빠 뭐 컴퓨터만 하면 왜 옆에 오는 거야 어? 덥다 더워 구나야 아니면 에어컨 키고 와 니가 지금 가서 일로가 일어나 저쪽으로 가 내려가 아우 좀만 내려가 아우 좀만 내려갈 수 있어 어이구 아빠랑 그렇게 계속 같이 옆에 있고 싶어? 그래서 뭐 더워도 옆에 있는 거야? 아니면 아빠 덥게 하려고 한 거야? 아빠 손 반대 손 그럼 반대 손 아니 반대 손 반... 아니 이 손 말고 반대 손 반대 손 너 알잖아 알지 고마워 알았어 아빠가 더 좀만 참을게 여기 자 아빠가 이렇게 눕혀줄게 왜 이렇게 착해 자 잔다 아이 귀여워 알았어 자 뭐 세상에 이런 표정이야 알았어 자 짜잔 짜잔